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아리스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의 모교가 김천예술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술고등학교에서 벚꽃관광지인 교동연하지까지의 거리에 김호중 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아리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오는 6월에 채콩해서 2개월 만인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 정도를 드리는데요. 이 1키로 구간에 벽화도 만들고 포토전도 만들고 스토리보드 등 특색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요. 이어서 여기에서 연하지죠. 벚꽃 명소인 연하지에는 버스킹 그리고 전시 버블쇼 프리마켓 등을 열고 로컬 후드 먹거리도 발굴해서 교동을 연하지가 있는 교동 일대를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김천시의 대표 관광 명소거리로 만든다는 게 김천시의 보관입니다. 계획입니다. 김천시장인 김춘섭 시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김호중 거리가 완공되면 전국에 있는 팬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김천시 관광 활성화에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의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호중은 김천예고에 예고를 졸업했고요. 김천예술고등학교에 졸업할 당시 2008년인가요? 세종음악콘쿠르에서 1위를 했고요. 전국수리음악콘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음악인으로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지난해 TV조선에 미스터트롯에 출연해서 4위를 차지해서 국민 4위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김호중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호중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일인가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서 21일 동안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지금 나와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턱선이 좀 살이 빠진 모습입니다. 날렵해진 모습인데요. 머리도 깎고. 이게 최근에 김호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김호중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거기에 벚꽃관광지인 교동연화지를 연결하는 1km 구간을 김호중 거리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8월에 완공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김호중 팬 여러분들이 지금 김호중이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소식이어서 오래간만에 김호중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김호중과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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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